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 모조 2인풀입니다. 자 상대 플레이어 167 플레이언데 아까 두 판만에 이렇게 빨리 끝나서 재경기를 신청했습니다. 자 2벌이겠습니다. 자 초반에 너무 카드가 좋게 나와서 상대방이 되게 미안하네요. 자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깐게 될 것 같네요. 자 2벌이고 1벌이겠습니다. 자 1벌이고요. 저는 11벌이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. 11 11 10벌이고요. 자 2 가져왔습니다. 7 저는 2벌이고요. 0 저는 0인데요. 자 이렇게 해서 10벌을 받습니다. 자 처음에 좋게 깔리면 참 다리가 없어요. 자 0 5입니다. 6 6 5벌입니다. 5 5 자 열심히 버리죠. 자 2벌이고요. 7벌이고요.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. 2 가져왔고요. 6 9벌이고요. 자 12 6벌이고요. 10벌이겠습니다. 자 12 11 버리겠습니다. 7벌이고 모더타임 들어갔고요. 8벌이고요. 자 10벌이고요. 0 5 8 이네요. 자 12 대 8 됩니다. 자 상대방 0이네요. 0이면 안좋죠. 처음에 카드를 가져와야 됩니다. 자 4벌이고요. 자 10벌이고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. 아이고 10 9 9 9 자 10 버리겠습니다. 0 1 4 5 버리겠습니다. 0 2 11 5 5벌이고요. 자 6장이나 나왔네요. 자 2벌이고요. 모더타임 들어갑니다. 11 큰 숫자가 갖고있네요. 자 12벌이고 1 짠 어이코 이거 커요. 나네 8 대 30 자 2 3 인데요. 자 10벌이고요. 자 10벌이고요. 10 아이쿠 자 4벌이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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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벌이고요. 11 버리겠습니다. 8 8 8벌이고요. 3 버릴게요. 4장 나왔죠? 8벌이고요. 12벌이겠습니다. 아 이것도 10이네요. 10, 상대방 강제 모조 들어가네요. 8벌이 들어갔죠? 12, 12, 1벌이겠습니다. 10점 받으세요. 이렇게 되고요. 44. 44 됐고요. 상대방 5. 저는 4벌이겠습니다. 6, 6, 7, 7, 10, 10. 이렇게 잘 버려주면 고맙지요. 10까지 버리고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. 8, 6, 8 버리고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. 1, 2, 2, 3, 4, 7 버리고요. 10, 너무 잘 버리고요. 7 버리고 모두 파운드 들어가겠습니다. 11, 11, 9 해서 3, 5입니다. 49 대 9 입니다. 49 대 9. 0, 1 이고요. 이것도 뭐 열심히 버리는 수 밖에 없죠? 3, 2, 2, 10 버리고요. 10 더 나왔네요. 10, 8, 5 버리고요. 10, 10 버리고요. 11, 5 버리고 또 모두 타임 드립니다. 이번에는 3대가 이기더라도 0 아니면 끝나죠. 그렇죠. 0, 0, 7이죠. 이렇게 되면 9 대 56으로 2인풀 모조였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